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딸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3일 날 실시했던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성을 거두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파트너 HS가 6월 18일에 내놓은 엑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파트너 HS의 방송 제목은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구청장 선거도 결국 이런 제목의 방송이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결론을 압축하게 되면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도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사전선거에서 광범위한 조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 분석이 뒤따르면 속속 밝혀지겠지만 서울시 구청장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방식은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6.13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자원의 조작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통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됐던 총선의 전초정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4월 15일날 본격적인 사전투표 조작을 행하기 위해서 일종의 실험 테스트가 행해지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통계적 조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프를 하나 보시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한 장만으로도 사전선거에서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그래프입니다.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심정을 사람들에게 굳히게 만든 그래프와 쌍둥이처럼 아주 비슷합니다. 우선 분석 대상인 서울시 구청장 25곳 가운데서 민주당은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초구 구청장직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민주당은 푸른색입니다. 모두 다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큽니다. 그리고 크기도 8에서 12%포인트 정도 플러스를 항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 득표율이 모든 서울시내의 구청장 지역에서 다 당일 득표율보다 앞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0.5에 25성 정도에 해당합니다. 보수색이 가장 강한 서초구 11.22% 강남구 12.90% 송파구 9.81% 강동구 9.23% 이렇게 보수색제가 강한 그런 선거구에서도 항상 어김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도 8에서 9% 정도가 높습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무려 11.2%가 높습니다. 반면에 통합당은 모든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낮습니다. 한 군데도 빼지도 않고 모든 지역에 다 낮습니다. 5에서 11%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통합당과 3번의 바른미래당의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의 합은 곧바로 민주당의 플러스와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 차이가 플러스 9.72%입니다. 반면에 통합당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34%입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8%입니다. 통합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9.72%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전 득표율이 항상 플러스 9.30%포인트 정도 앞서고 나머지 통합당과 바른미래당은 항상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 득표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당을 합치게 되면 정확하게 민주당의 앞선 몫과 일치하게 됩니다. 왼쪽 그래프는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거소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아닙니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1번과 2번 정당을 비교해 보시면 덜쭉날쭉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종로구와 중구에서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큽니다. 반면에 용산구와 성동구에서는 당일 득표율이 오히려 사전 득표율보다 큽니다. 이렇게 덜쭉날쭉 덜쭉날쭉하는 것이 바로 자연적인 분포입니다. 개입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선을 왼쪽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왼쪽으로 옮기시게 되면 1번과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2번은 미래통합당의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1번 민주당은 25군데 모든 곳에서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큽니다. 이런 결과는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번과 3번, 2번은 미래통합당 3번은 바른미래당입니다. 2번과 3번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데칼코마녀 같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1번과 2번, 3번을 이렇게 중간에 선을 꺾고 두 가지를 딱 겹치면 겹칠 정도입니다. 따라서 왼쪽 그래프는 인위적인 분포입니다. 자연적인 분포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6.13 지방선거에서 나온 결과는 인공 숫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전 투표의 득표율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6월 13일 날 2018년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구청장 한 곳,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모든 구청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당일 득표에서 선전한 것도 있지만 사전선거에서 조작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같은 것이 사실로 판정된다면 그것은 국민을 정말 기업과 뒷것으로 여기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실력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삐뜰 발휘하게 됩니다. 이런 통계 분석을 놓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보천치거나 아니면 사적이기에 따라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거래를 행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두 개의 그래프를 보고 깊이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왼쪽에 그래프,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기 위한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우선 6.13 지방선거의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왼쪽 그래프에서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거소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그것은 들쭉날쭉한 정상상태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서는 바로 비정상은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첫 번째 그래프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상상태입니다. 결국 6.13 지방선거에서도 사전 투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그래프를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나와 있습니다. 20대 총선은 정상입니다. 들쭉날쭉 자연적입니다. 21대 총선은 비정상적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2018년 6월 13일 날 지방선거에서 사전 투표가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래프에서 21대 4.15 총선에서도 사전 투표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의 구청장 선거에서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은 당일 투표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만 강남의 서초구라든지 그 다음에 강남구라든지 그 밖의 몇몇 구에서는 이렇게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당락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 13일 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표가 분산된 것도 큰 요인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으로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당락에 관계없이 사전 투표에서 조작이 있었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사전 투표가 25군데 모든 구청장 선거에서 압습니다. 플러스 9.30% 정도 압습니다. 반면에 통합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두 다 당일 투표율이 배해가 사전 투표율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거는 통계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2018년 6월 13일 날 실시됐던 지방선거에서도 당락에 관계없이 사전 투표에서는 광범위한 조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은 바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아마 앞으로 속속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